자 이제 두번째 무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의 중창팀의 준비가 되요 아 동생들이 오고 많이 왔네요 자 김홍민, 김지민, 김수현, 권예서, 이종현, 김승우 이렇게 중창팀이 준비가 되어있고 총 6명의 학생이 부를 곡은요 놀러와요 신비의 늪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곡이요 작년에 열렸던 제12회 산돗기와 따오기가 함께하는 창작동요제의 대상수상곡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해서 부를지 여러분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산랑산랑 꽃바람 반짝이는 눈물결 철 따라 예쁜 새들 찾아오는 곳 여기는 신비의 늪이랍니다 사랑스런 도끼가도 다시 만난다 옮기 모두 함께 모여서 노래 불러요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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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신비의 늪게 기분이 좋아 신비의 늪에 놀러와요 어서와요 아주 작은 품을 잃고 모두 나의 친구도 나에게 고기 마시며 함께 놀아요 신비의 늪에 놀러오세요 여자 아이들 윤이 불러와요 네 동영상 내 친구들과 아름다운 이 마시며 함께 놔봐요 쉽게 대파로 돌아오세요 가슴 쉬는 자연수들로 갈아줘야ären 내 친구들과 함께 놔두고 재밌는 사랑으로 돌아오세요 significa 내가 나의 여자로 할아버지